무서운 공룡 메가토이 무서운 공룡 메가토이 무서운 공룡 메가토이 무서운 공룡 메가토이 아 상쾌해 아 상쾌해 긴가 긴가 멋진 범이예요 오예! 오! 무슨 소리지? 아하! 오 마음이 고마워! 아우! 오올! 매이 케빡요! 장난감사이로! 우오웟! 오우! 오! 오! 아저씨 괜찮아요? 오 물론이에요 쟁랭 게임이라 안 다쳐요 근데 여러분 어딨죠? 여기에요 여기 아저씨 얼굴 돌아갔어요 오 마이 페이스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건 공룡알인데 어? 공룡알이 이리저리 움직이네 그래서 산에서 굴러떨어졌나봐요 정말 곧 공룡이 나오려나봐 진짜 귀엽다 정말 흠 즐거워 보이는군 그런데 어쩌지 난 즐거운 건 딱 질색이거든 어디 공포에 떠는 장난감들을 한번 구경해볼까 아니 바이러치노가 마스터 장난감 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좋아 질덕이다 금방 다녀올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바크노 또 나타났구나 렉스 날 방해하지 마라 흠 죽어 볼 수 있어야 말이지 하지만 이번에 쉽지 않을까 변신 메가 폴 오 진짜 엄청난데 그럼 한번 가보실까? 5단 협체! 재산 업! 재산 업! 자! 던겨라! 야! 진짜야! 아니! 그 녀석, 날고 있잖아! 좋아! 그렇다면! 지라노 날아차기! 아니!!! 또! 하늘을 날잖아! 그렇다면 멀리서 공격해 주지! 화이오업레잇! 이런! 모두 피해버리잖아! 렉스! 녀석이 날지 못하게 날개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아! 킹크랩 디스크를 사용해보자! 그래! 저번에 꽃게로보석에 얻은 디스크가 있었지! 자, 간다! 허, 거추장스럽기네! 자, 가라! 좋아! 지금이다! 플레이즈 플레이스! 렉스 녀석이 또... 부하다! 헤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아기 공룡이 다시 돌아왔어요! 흥! 뭘! 장난감 마을의 평화는 이 렉스에게 맡기라고! 되 Jessica! 헤헤! fencs cap تعext 에 cruzi nis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